OK 그랬더니 밥이 올 리가 없죠? No, they are not light, they are heavy OK 그래서 대인은 뭐 대시웠죠? 밥 엘리펀트 The elephants 대시웠죠 만약에 이 세상에 암만 길어봤자 없어졌다 뭐라고 묻고 답할뻔했다? No, the elephants are not light, the elephants are heavy 할 뻔했죠 OK 그래서 그 동굴은 어둡다 The cave is dark 뭐라고요 묻지 않는 말은 뭐였다? The cave is dark 자 그걸 묻는 말로 바꾸면 Is the cave not? 그렇죠 Is the cave dark? The cave, 암만 길어봤자 It Is it dark? Is the cave dark? OK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동굴인데 어둡죠 Yes, it is dark 그렇죠 Yes, it is dark OK 그 다음에 어이구야 시간이 다 되었네요 OK 그래서 30번까지 우리가 익혔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동영상 올려놓는 거 봤죠? 네 그렇죠, 공부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에 있는 그 다음 거 제일 위에 있는 거 또 익히 말씀하시면 돼요 어이구 OK Very good Excellent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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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